제가 샴푸를 해 드릴께요 아 거품이 나는구나 거품이 나지만 이제 거품이 이렇게 샴푸 정말 감으면서 거품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거는 감고서 물 씨를 안하나? 눈 떠도 돼 안 매워 이거는 물 씨르면 안 돼? 네? 물 없어도 돼 냄새는 좋네 아 좋으세요? 이게 이제 약간 편백나무 향 비슷한 이제 저희 주성분인 오레가노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향 그대로입니다 식물 향이에요 허브 향이죠 그러면은 내가 또 한번 이러봤네 한번 해보세요 좋으세요 우리 막내랑 같이 춘다 보면 성공하라고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느낌이 좋네요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른 타올로만 닦아내면 돼요 아 젖은 걸로 안 닦아도 돼요 노른 씨는 젖은 걸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는 철 성분이라서 이게 남아있더라도 아주 좋습니다 두피나 이런 헤어에 음 비도 있어 빗줄 한번 이제 쪼고 가시면 되죠 엄마 빗 어디 있어? 빗 어? 빗 빗 있잖아 엄마 좋아졌지? 그렇게 이뻐졌어 아주 이뻐졌어 아주 삶도 머리수도 다시 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났어 머리수도 많으세요? 아니 살이 나요 다시 나 머리 얼굴이 뻗어져요 이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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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 갖고 쓰는 거 아니야 네 응 눈 떠도 돼 눈 떠도 돼 엄마 다 감았어 다 감았다고 네 거울 없어? 거울이 있지 얼마나 모양을 내시는데 여기 여기 다 입어. 웃는 거 없어. 여자로서. 엄마 윤기가 나네. 윤기가 나. 윤기가 나. 느낌 어떠세요? 그거 좋네. 마음에 들어? 이게 만져보세요. 보송해요. 글쎄. 글쎄. 뽀들뽀들한게. 아이고 냄새가 아주 좋네. 다른 사람은 됐나? 늙은이 냄새 안나? 아이고 늙은이 냄새는. 아주 좋네. 보들보들한게. 마음에 들어? 이제 머리가 감고 싶을 때는 엄마 내가 저걸로 감아줄게. 저걸로 이렇게 해줄게. 엄마가 머리가 감고 싶다. 복순이가 목욕하기 전에 우리가. 그럼 저걸로 머리만 먼저 또 이렇게 막. 이런거 감아? 내가 이제 배워서 할 수 있어. 응. 좋은데. 그러지마. 응. 응. 그래서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거야.